당신하고 나 사이 갈라놓고 이간질해서 나 밀어내려는 수자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 여자 말만 믿고 어떻게 나를 의심할 수가 있어? 혹시 내가 박도경이 아니라 오사나가 찾는 그 남자 이수호가 아닐까 혼란스러웠다고 5년 전 너 우리 집에 들어올 때 내 뭐라고 말했니? 온 사방에 눈과 긴이 닿는 발걸음 하나하나 눈치 손짓 하나 조심하라고 했디 할아버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주세요 이거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협조질의 뒤통수네 할아버님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 여자가 자꾸 그 뚫리니 닥치지 못하겠네? 꼴 좀 보시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할아버님 너네 내 집에서 눈 마주치기 싫으니까니 내가 들어오라고 할 때까지 나가 있어라 아 잘못했어 할아버님 저 다신 안 그럴게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봐요 더 말할 건 없어야 너 꼴려 내가 정신 차리겠니? 홍천택! 홍천택! 할아버님! 아... 아...